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게사 조혜연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릴 대국은요. 최근에 두어졌죠. 백최정구단, 흑이영구구단의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수담 8라운드입니다. 2023년 4월 5일에 두어졌고요. 최정 선수의 백번, 이영구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영구 선수 아무래도 KB 바둑리그에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둑 지고 싶지 않았을 텐데요. 울산 고려아연의 이지명자 최정 선수를 맞아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자, 최정구단 현재 생코컵 이후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컨디션을 되찾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최정구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쳐갔는데요. 최정 선수의 바둑 네, 이영구 선수는 아무래도 여성기사에게 진 경우는 네, 보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제 아내의 오정화 프로와 함께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기사들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 여기서 이제 느는 것은 이렇게 둬서 흙의 의도이기 때문에 의도를 분쇄해 갔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둘 거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영구 선수는 젖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100이 늘어지면 있겠다는 뜻인데요. 네, 최정 선수 저는 사실 이런 모양을 처음 봤거든요. 네, 이 형태가 흙이 64.0% 100이 36.0% 나오는 거 보면은 흙이 좀 우세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최정 선수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마늘모로 두었고 네, 지금은 흙에 선착의 효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끊어놨네요. 끊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을 벌려서 이제 긴바둑으로 이끌고 갑니다. 네, 아직 바둑판은 넓고도 넓으니까 지금부터 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이제 그 네,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탈락 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에 탈락할 네, 탈락하는 팀들은 좀 속상하겠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워낙 이번에 치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 팀들 일본 기원과 네, 보물섬청의 이제 대만 팀이죠. 대만 해봉기원 팀인데요. 외국 팀들도 확실히 좀 이번에 맥을 못 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2022, 2023 KB국민은행 퓨처스 통합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끝나면 뭐다? 네, 여자 바둑리그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지지옥션배가 조금 있다가 뭐 열릴 것이기 때문에 지지옥션배 예선 통과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은 지지옥션배랑 좀 큰 대회들 굵직굵직한 대회들 있죠. 뭐 지지옥션배, 여자 바둑리그 등등 해서 뭐 김칫국은 금물이지만은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흑이 73.4% 이 이현구 선수가 한 십몇 년 전부터 12, 13년 전부터 그 바둑도장에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공부하던 그런 어마어마한 집념의 네, 집념의 선수다 집념의 사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지금도 초일류 기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오정화 선수 네, 출산 전까지 이제 부부 초일류 기사로 불렸습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부럽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롤모델이었는데요. 네, 이제 오정화 선수 이제 딸을 키우면서 예쁜 딸 키우면서 또 이렇게 아시안게임 국대 코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둑기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최정 선수 12.8%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떤 수가 이상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 잘못돋다기보다는 그냥 이연구 선수가 지금 물 흐르듯이 잘 두고 있죠. 87.2%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연구 선수에게 아, 최정 선수가 최근에 또 부진하니까 약간 연패를 당하고 있으니 이연구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최정은 최정이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연구 선수의 어떤 그... 뭐랄까 강인한 철주 철주라고 하죠. 바둑용어로 어... 지금 이연구 선수 생각은 만약에 100이 이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서 활기차게 두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 묘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를 막을 때 지금은 손을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끊을 때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는 봐도 못 두는 거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이 들여다보는 수를 이연구 선수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밀어 갔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 지금 아직도 흙이 우세하지만 바둑은 점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끝나간다는 것은 이제 여자리그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어... 제가 여자리그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또 할 때는 고생합니다. 여자리그가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지옥이고 여자리그를 안 하면 또 따분하고 참... 어느 장단의 춤을 맞춰야 할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지금 KB국민은행이 스폰을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하는 중에 여러분의 큰 신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수가 아니기는 해도 아무래도 바둑리그가 이 바둑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는요. 이... 여러분의 어떤 관심과 성원이 아니면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지속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여자 리그를 많이 기다리시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팬이 팬이신 이제 여자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발이 하자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 바둑리그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정선수가 사실 여발이만 뛰면 국가적인 어떤 그 전력 손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남발이를 이렇게 뛰어야지 최정선수 입장에서도 더 흥미진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디 뭐 사주를 받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받는 거 없어요. 저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로부터 받는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한 사람이지만 바둑인으로서 봤을 때 이 국민은행 바둑리그가 존속되고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흙이 46.9%로 떨어진 이유가요. 자 다시 제가 너무 빠르게 해서 너무 빠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좀 여기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잠깐만요. 근데 갑자기 흙이 나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인공으로 분석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십시오. 여기를 당하는 순간 지금 흙이 29%로 떨어졌거든요. 이수가 그 흙의 폐부를 찌르는 한 수였습니다. 이수가요. 아 근데 이제 이수를 당하기 전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쉽게 사니까 흙의 입장에서도 집을 챙겨둔 것인데 최정선수 역시 본인의 어떤 폼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천원배 본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5천원배 사냥하러 또 최정선수 가야죠. 남자 세계에서는 신지 소구단이 있고 여자 세계에서는 최정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바둑도 네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여하튼 뭐 최정선수에 관해서는 뭐 바둑TV K바둑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최정선수의 바둑을 네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주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36.0% 100승리 확률 64.0%가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상변에서 이렇게 철주로 내려선 이후부터 최정선수가 중앙을 장악하면서 이영구 선수가 나빠졌습니다. 네 확실히 최정선수에게는 네 그냥 이 물론 이제 완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영구 구단이지만은 최정선수가 완력이 밀리지가 않아요. 지금도 랭킹이 떨어져서 22등 23등 이지 않습니까 22등이죠. 이게 이제 14등에서 랭킹이 떨어진 거니까 실제로는 14 15등이라고 생각하면 초초인류 기사인 겁니다. 아 레벨류가 완전히 달라요. 네 이제 아무튼 최정선수는 이제 여자 리그에서 이제 핵심 인물인데 자 과연 이제 최정선수가 뛰게 된 보령모드는 이제 팀 컬러가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고요. 아 참 고생이다. 여자 리그 하면 고생인데 여자 리그 안 하면 이번에는 제가 좀 오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리그 이후에 한 작년 10월달쯤에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한 8개월 정도 네 쉬었다고 봐야겠죠. 음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알차게 보냈느냐 여자 리그가 없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뭔가를 하면서 알차게 보내야 하는데 바쁘기는 엄청 바빴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알차는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고 막 제가 여자 리그를 기다리고 그러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리그를 벌써 8회째 올해로 이제 9회째 경험해보는 것인데 아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 여자 리그 시작하면 이제 언제 끝나나 이제 그것만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한 6개월 지나가 버립니다. 참 힘든데 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 여발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힘든 만큼 또 보시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백이 조금 잘못도서 흙이 82.9% 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기사가 지금 엎치락 뒷치락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좌학이 폐를 걸어간 것이 좀 빨라서 중앙이 다 깨지면서 흙이 82.9% 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한번 보시죠. 이 바둑이 굉장히 치열하게 끝까지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짜라 네 하지만 이제 두 선수 이번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서로 질 수 없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은 타이틀도 따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진서구단 전성기에 걸리면 신진서구단이 혼자서 30개를 우승을 하니까 다른 기사들은 아무래도 좀 좌절을 하고 있겠네요. 참 동시대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은 기쁨인지 고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여자 기사들도 춘추전국시대 아 그래도 남자에 비해서는 춘추전국시대인 것 같아요. 가끔 오유진 선수도 우승을 하고요. 정유진 선수도 IBK 기업은행을 우승했으니 신진서구단은 사실 그조차도 허용하지를 않아서 참 이게 어찌 보면은 랭킹 6위인 이동훈 선수 지금 은퇴를 선언하고 바둑기에서 네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바는 없는데 추측하기로는 신진서구단 네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요? 네 지금 다시 백이 58.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를 활용하면서 흙이 최대한 도로 뭔가를 둬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해소한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이단패에 관련한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고요. 이제는 중앙 흙집이 확정이 돼서 이제 끝내기 승부인데 흙이 52.3% 그러나 흙 반집 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붙이고요. 이런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여자 리그와 달리 이제 남자 리그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올해 이제 피셔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제 남성 기사들도 초인류 기사들도 좀 혼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바리에서 피셔 룰이 적용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여자 리그도 예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기사도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전처럼 이제 100% 감독 지명으로 가면 누군가는 기회를 못 잡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좀 예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예선 나오라고 하면 예선 나와야 되겠죠. 자 뭐 어떻든 어떤 시기든 네 받아들여야 하고요. 만약에 예선 탈락하면 뭐 못 뛰는 거죠. 이번 시즌에서 못 보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이들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실력을 더 쌓아야 하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더 늘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 네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 지금 성장 그래프를 놓쳐버리면 더 멀리 돌아와야 하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좀 변환하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미래를 생각하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남자 입단 대회에 비해서 그래도 여자 입단 대회는 난이도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소녀들은 좀 해볼만하다. 남자들은 와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백이 59.8% 백이 반집 우세한 바둑이라고 나오네요. 흑은 40.2% 조금 복잡하시죠? 왜냐하면 두 기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뭐 네 자세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이제 두 기사의 어떤 치열한 기세 싸움을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몇 집짜리냐면요. 하나 이게 한 집 나니까 1,2,3,4,5 여섯 집짜리 네 여섯 집짜리고요. 이거를 둬서 이제 이영구 선수는 반집 승을 아니 반집 차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최정 선수 이 좌변을 공격해가면서 이 저친수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영구 선수가 간관수이지 싶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좌변이 좀 부서지면서 흙이 사는데 여기를 뒀다는 거는 막으면 이제 끼워가지고요. 이게 선수고 끼워서 다 죽어버리니까 지금 못살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구 선수가 막지를 못하고 여기를 끊어놓은 다음에 살아둬야죠. 지금 여기서 연결이 되니까는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말입니다. 어 공배 연결이 되면서 조금 괴로운 그림이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집 승부가 나고요. 자 219 네 이 바둑 두 기사 엎치락지치락 합니다. 정말 좋은 승부네요. 용호삼박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호삼박 아 참 바둑이라는 게 어려운데 또 이제 최종 선수 레벨은 계속해서 시합이 많으니까 1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네 울산 고려 아연도 사실 최종 선수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진 팀인데요. 최종 선수를 더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 또 재밌난 것은 이제 워딕 팀에서 이제 퓨처스 리거인 김채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를 콜업 그러니까 메인 리그로 불렀습니다. 아마도 네 워딕 팀이 포스트 시즌에 갈 확률이 좀 희박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김채영 선수가 김은지 선수도 그렇지만은 이 남성 기사 상대로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오히려 여성 기사를 상대로 그렇게 어 압도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성 기사 상대로는 김채영 선수가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줍니다. 남성 기사 상대로 50%를 넘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 대단하고요. 그런 모습을 어 이번 바둑리그에서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백이 71% 네 아마 이 패가 손해인가봐요. 그래서 이제 한집반 우세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흙이 33%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바둑판이 너무 좁아져서 좁아졌다는 얘기는 둘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즉 이제 변화의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라는 뜻으로 말씀은 드렸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참 바둑 자체 사실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자신이 있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어떤 패기는 좀 사라져가지고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망설이면서 바둑을 두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물론 이제 저는 좀 자신이 없으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쎄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래 기사들이죠. 저보다 몇 살 많지만 이제 권효진 사범님 권효진 감독님 이민진 사범님 등등 김혜민 구단 등등 해서 열심히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물러나기에는 아쉽지 않나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 네네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눈을 들어보면 내 또래들도 다 하고 있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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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래 하고 싶으니까 또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 안 할 사람은 뭐 뭔 짓을 해도 안 하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으니 이 주변에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 기사들에게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00이 99.5% 나옵니다. 한집반 이겼네요. 한집반 승 이현구 선수 사실은 최선을 다했는데 좌변이 몰리면서 갑자기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공배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났죠. 그래서 이 바둑이 어떤 패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좀 나빠지게 된 계기가 음 아무래도 중앙에서 좀 당한 것 같고요. 여기서 역전 했었는데 음 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에 두 집이 났지 않습니까? 중앙에 두 집이 났는데 이거를 치받기만 했어도 이바둑이 한집반 차이니까 뭔가 중앙에서 백이 두 집을 짭짤하게 낸 것이 이바둑의 승패를 가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최정 선수가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흑집을 최대한 두로 부셨고요. 그 다음에 좌변을 좌변패를 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내면서 이바둑은 네 38수 끝 101.5집 승으로 최정 선수의 승리로 네 종결되게 됩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최정 선수를 위한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은 KB국민은행에서 또 계속해서 적극적인 후원 겁도 할 것 같습니다. 바둑팬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데요.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채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침무 revenues 이렇게 adore 바둑팬으로 자동으로 승리로 긁 mak맙 ков 중 가 전봇 도 마 금